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한 해 동안 제 프로듀싱 은혜에 미리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된 이 시간, 저희 마음의 그릇 속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그릇 속에 주님의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진리와 생명의 것으로 가든 넘치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중으로 저희의 잔인당신은 복수의 예배가 되게 하여 복되신 이름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빠르게 이쁜으로 선행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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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과정도 평안함이 없길래 예수님 자가 이루고 이비고 그 바람에 없길면 안 돼서 하오지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전쟁이 계시네 나를 그의 함께 할 수 있네 공기를 머루며 단백진만으로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나를 그의 함께 할 수 있네 나를 그의 내 맘을 기쁘라 내가 슬픈 마음으로 주의 바람은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언제 예수님 하늘을 그의 함께 할 수 있네 공기를 머루며 단백진만으로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 바람에 없나서 달리 모두의 꿈이 그가 나에게 고추나가네 그 바람에 없나서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 바람에 없나서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그의 여기 앉게 하니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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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